오 한방이야 한방이야 한방 형님 마당새였죠? 옛날에 마당새 형수님도야 마당새 여보는 아침부터 맥주야? 세상에 다섯개나 마셨어 오마이갓 하나 먹었어 하나 갈쥬 그거 다 마시는 거 아니야? 거기 안주도 있네 여보 쫄쫄이 어? 쫀득이 이건 뭐야?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? 밥 있는데? 밥 쪄금밖에 없잖아 그래도 충분하지 개를 해야지 개 아 걔는 금방 비켜 밥하고서 개 비히면 돼 개 한번 봐봐 얼마나 남았나 개 한번 봐봐 야 이거 어제 먹은 거 엄청나죠? 저도 부어놓고 와 내가 손 씻고서 우와 손 씻고서 손 씻고서 몸이 힘드쥬? 주세요 제가 갈게! 바톤타치! później